각 당에서 속속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.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존재가 말리기에 나선 건데요. 한편 대선 전국과 맞물리면서 공식 선거 활동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. 김학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 등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. 그러나 거대 양당이 대선 기간 동안 개인선거운동과 후보자 등록금지 방침을 전하면서 지방선거는 안개 속입니다. 이런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건 오세훈 현 서울시장. 오세훈 시장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네 번째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.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안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에 선거를 치를 때에도 저는 5년 한다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. 다만 출마 시점이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정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. 다음으로 출마를 선언한 건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.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출마를 중도 포기한 권수정 의원은 새롭게 각오를 다졌습니다. 제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. 지금 시장이나 아니면 하시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과거의 세계관에 머물고 계세요.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이 세계를 우리 사회를 서울시를 재편해야 되거든요. 그런 고민들이 없으세요. 이어 일자리를 책임지고 현재 서울시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며 오 시장과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등이 함화평에 오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윤희숙, 오신환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한편 2월 22일 기준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예비 후보를 등록한 인원은 무소속 김광종 아리랑당 창당추진위원회 대표 한 명입니다.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.